소아준! 소아준! 너 어디 있었어? 왜? 아니... 금방 병원 올 것처럼 하더니 안 와서 김열이도 많이 기다렸는데 바빴어 어... 많이 바빴구나 야... 근데 너 이렇게 그냥 막 학교에 와 있어도 되냐? 어? 아니... 병원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하... 소아준! 나 걱정했구나? 아니 뭐... 손목 삐끗한 거 뿐인데 뭐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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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